요한아, 기왕 시작한 거 한 발짱만 더 나가보면 어떡해 뭐. 이런 거래 손해볼 거 없지 않아요?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? 복수. 개강이 폭탄이지. 검찰이 우습습니까? 여기서 나가면 대한민국 라인계를 내가 접수할 거야. 잠입 수사 같은 거라도 시킨 거야? 뭐라고요? 충분히 할 만큼 했어. 전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. 치러. 미안해 나쁜 놈을 끌어내. 싸울 땐 싸워야 돼. 끝나고 말고는 내가 정한다. 저 이제 뭐부터 하면 됩니까?